지난 1월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안팎에서 사과 압박을 받던 김 여사가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친윤 친윤석열 인사들은 한 후보가 사과 의향을 밝힌 김 여사의 문자를 지속해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사적 소통에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한 후보와 윤 대통령 간 세 번째 충돌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 25일 전으로 총 5개의 문자를 한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지속해 거론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시점이다. 가장 처음 보낸 문자에서 김 여사는 한 후보를 향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문자를 받은 후 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거 해당 의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완곡하게 김 여사의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보낸 두 번째 문자에서 김 여사는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다고 밝혔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해오던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말이 앙투아네트에 빗댄 발언을 하며 논란이 불거졌던 당일이다. 김 전 비대위원의 발언 사흘 후인 1월 21일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후보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이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후 김 여사는 제가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심하겠다. 큰 마음 먹고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제 잘못의 기인에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 신윤 그룹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문자에서 김 여사가 거듭 사과의 뜻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가 사과의 적절성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자기 뜻을 전하면서도 그럼에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신윤 그룹의 지원 사격을 받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문자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이 4번 나온다며 국민을 상대로 국어 시험을 보나 사과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결국 사과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문자의 취지라며 그 근거로 이후 불거진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들고 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적 채널을 통해서 한 후보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그에 따라 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 후보의 이른바 익십 읽고 답장하지 않는다는 뜻의 비속어 논란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윤 그룹과 한 후보의 경쟁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가 답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무적 판단을 유보했고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사과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은 만약 김 여사가 사과했을 경우에 선거 결과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한 후보가 판단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대한 중요한 실책이라고 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이미 한 후보가 밝혔듯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상황에서 자칫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김 여사와 문자 소통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mbc 인터뷰에서 일정 정도 어느 수준으로라도 답변했었다면 지금 시점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을 사안이라며 당무와 관련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드러났다면 야당과 우리 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큰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